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24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누가 이미 그가 가지고 그가 이미 보고 있는 그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겠습니까? 계속해서 25절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yet have, we wait for it patiently.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란다면 그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고대한다면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확신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장차월 그런 우리 몸의 구석의 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적은 없죠. 그런데 이미 죽어, 2000년 전에 죽은 자들,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죽으심까지 목격하고 나서 죽은 자들은 그분을 다시 이제 보게 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스릴 온 세상이 고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patiently and confidently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입니다.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see, we wait for it with patience.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see, with perseverance, we wait eagerly for it. Perseverance는 인내심을 말하는 거죠. Patience랑 비슷한 말입니다. Eagerly, 열렬이라는 뜻이죠. King James입니다. But if we hope for what we see not, then do we with patience wait for it?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도치가 된 거죠. 그게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인내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할지라. 관련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And continually recalling before our God and Father your work of faith, your labor of love, and your enduring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일과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의 그런 인내하는 소망을 recalling, 상기시키면서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여야 되고요. 수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이번에는 소망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소망은 enjoying 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고요.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늘 지적되어야만 합니다. 아멘